해가 지면 투명하게 변하는 산이 있다? 가을을 피는 추상한 벚꽃의 비밀! 자연 속 미스터리를 파헤친다! 추적 미스터리 특공대! 맨손으로 솥뚜껑을 격파한다? 1년 365일 때리고 부수는 격파왕! 세계 최고의 격파왕을 꿈꾼다! 강철의 사나이, 격파왕 지경진! VJ특공대 금요일반 8시 30분,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